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 법무부에서 결정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한영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 주로 재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이쪽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 준 점을 환영한다라고 논평을 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가석방은 취업 제한이나 해외출장 제약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추가적인 주문을 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사회단체 쪽에서는 비판을 했는데 일단 양대노총의 비판 성명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비판했고요. 한국노총도 사법역사의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실련은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 결정의 몸통이다 이렇게 지목하기도 했고 정당에서는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이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공식 논평으로는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냈지만 당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선 조자 중에서는 박용진, 김두관 의원에 이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비판대열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탄희 의원은 굴욕감마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편 민주당 열성 지지층은 주로 박범계 장관을 주 타겟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당 청문위원이 어찌 일이 되었느냐 그리고 삼성 법무팀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고요.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의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진행하는 것이다 하면서 특별한 코멘트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과 정치권 안팎의 의견들을 김수미 평론가 짚어주셨습니다. 그중 이 결과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죠.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탄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 심지어 굴욕감까지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저는 제가 좀 뭐든지 몰라도 저는 사실 마지막까지 설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석방 사실상 결정이 나는 걸 보고 돈도 실력이다 이런 얘기했던 정유라 씨 말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건 제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시민사회대단체분들도 많이 지적을 했던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어떤 평등에 대한 열망 이런 걸 사실 모욕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떠올라서 그런 표현을 썼고요. 이건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촛불 집회에 열심히 참여했던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촛불 여차 마지막 칸에 올라탔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2017년 초에 보헌에서 사표냈을 때 주변에서 구속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촛불의 보호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에 대해서 부채감도 가지고 있고 남일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오다 보니까 감정이 많이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은 가석방 유권에 맞게 절차대로 진행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벌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면서 특혜라는 비판을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박범계 장관 입장에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이제 현기 60% 이상 채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합법인 거는 사실 맞죠. 왜냐하면 룰을 바꿨으니까요. 이게 원래 현기 80% 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60% 룰로 바꿔서 지난달부터 적용을 했고 이번이 사실상 첫 대규모 가석방 심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룰을 바꿔서 처음 적용하는 거니까 굳이 말하자면 합법이 된 건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정당하냐. 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60% 룰을 바꿔서 선도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하필이면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것도 작은 사건이 아니죠. 국민연금의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받은 걸로 지금 혐의가 있는 그 사건을 재판 받고 있는데 그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석방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련돼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원형이 되더라고요. 세 명 중에 두 명이 찬성한다. 이런 결과죠. 그런데 이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중에 보면 질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재용 가석방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그런데 거꾸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가석방 하지 않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음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사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석방 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그냥 쫓아갈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는 문제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고통 지수가 정말 최악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을 사실은 덜어줘야 될 책임은 1차적으로 공적 영역에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의 공직자들한테 원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사실은 하지 못했죠. 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라든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라든가 또 산재 관련돼서 중대재해처월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즉시에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면서 국민들한테 답답함을 줬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조성됐다. 그래서 이걸 그냥 따라갈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배경에 있는 마음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가석방은 원칙대로 안 된다. 그렇지만 여론이 형성된 배경에 대해서 성찰하겠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또 사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대했던 경제 활성화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취업 제한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풀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뻥글로 말하면 그건 사실상 사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종범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번범인데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종범을 사면 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 안 할 거냐. 이런 문제로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필요성도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삼성전자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 이런 문제도 이재용 부회장 없는 상태에서 잘 결정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 5월에 대통령 박미했을 때 19조 원가 투자 계획 발표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취업 제한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노영희 변호사와 진중훈 작가도 있어서요.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판을 해보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사건의 당사자가 됐을 때 다른 일반 재판하고 좀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재판을 해보셨고 분위기 같은 걸 정확히 아시고 그러실 텐데 보면 재판장이나 변호사, 검사 속된 말로 모두 미리 알아서 긴다 이런 느낌.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다 생각하면 꼭 그렇게 나는 듯한 느낌. 저는 그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재판할 때. 판사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저는 이건 지적하고 싶어요. 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재판이 너무 늘어져요.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 달에 지금 국민연금 손해 준 사건 관련돼서는 기소가 됐는데 지금 11개월째 사실상 재판 진도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비슷한 사례로 양승세 대부원장 사례가 있죠. 2년째 거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 천천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 여론에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재판도 이렇게 진행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재판 지원 전략까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진중근 작가님. 네. 돈과 권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의 반칙과 특권이 문제가 되는데 내일 마침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거 공판이 열리는데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재판 결과 알기 어렵죠. 그리고 특히나 여당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재판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서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논란 인터뷰까지 같이 들으셨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네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아니 재벌개혁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개혁은 안 하는 건 좋은데 뭐냐면 안 하는 것도 못하냐. 가석방 같은 건 그냥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것도 못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변호사님. 사실 저는 좀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차라리 사면을 했으면 그 부담을 대통령이 물론 떠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어떤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재량 행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오히려 가석방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마치 합법적으로 뭔가 절차에 따라서 해준 것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차라리 이게 더 비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하려면 뭐 하려고 정권 초기에 사실은 재벌에 대한 특혜 없고 다 법 앞에 평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들에게 기대를 심어줬는지 좀 섭섭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측면을 고려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책임 회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만약에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미국하고의 관계든 뭐든지 간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좀 설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은 사실은 비난해 놓고는 정말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욕 얻어먹는 내로남불 이거의 전형적인 모습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다루죠. 다음 뉴스. 분열만큼 나쁜 것이 없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장관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군요. 네. 제안한 것은 처음에 제안한 것은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이었는데요. 그에 이어서 대선 주자 중에서 김두관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이 제안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민주당 입장부터 먼저 정리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추미애 전 장관이 더 자세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는데 정책연대 대선 공동정책협약 후보 단일화 합당 이런 점진적인 순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견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지내고 있죠. 또 이상민 의원은 두 당은 지향점이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있지만 통합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합당은 보다 신중하게 양당의 공론 하나 국민들과의 공감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번에는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사실 저는 합당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래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정당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보였는데 그 중도를 얼마나 지향하고 얼마나 포용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만 조금 달랐고 또 방법론이 조금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떠한 집단이든 간에 둘로 난리게 되면 사실은 처음에는 같았다 하더라도 서로 지향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점점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형식의 그런 정치 태도는 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중도지향적으로 조금 오히려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열린민주당도 조금 스탠스를 우쪽으로 옮기고 민주당도 또 지금 너무 조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조금 더 순화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당은 잘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셨고 진 작가님? 사실은 하나 마라 어차피 노선이 같으니까 노선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손혜원, 정봉주, 최강우 이분들 대부분 다 기소당하거나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천에서 민주당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가지고 선을 긋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만든 당이 그 당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사실 민주당에서 하기 힘든 말들을 좀 과격하게 해주는 게 그 당의 역할이었는데 사실 어차피 대선이 열리면 그 당 사람들도 결국은 민주당 후보들을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당을 하나, 안 하나 큰 영향은 없을 거고 지금 합당 논의가 되는 것은 당내 경선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컨대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열린민이당이 아무래도 자기 지지층이 되니까 자기 표가 늘어날 수 있다라 이런 계산들을 하는 것 같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표가 결국은 나한테 올 것이다 이런 계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중권 작가의 해석.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좀 양당의 관계가 묘하기는 묘합니다. 과거에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개혁국민정당이라고 유시민 씨가 만들었던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하는 대선 후보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좀 다른 점은 개혁국민정당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보는 아마추어 당원들이 많아서 기존 정치권 출신들하고 차이는 있었는데 열린민주당의 주요 창당 인사들이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왔다라고 하는 그 점 때문에 좀 동질성이 두드러지는 것 같고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이게 정당인지 아니면 연합한 건지 이게 헷갈리는 그런 형태의 정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정당 체제나 구조가 좀 유연하게 돼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면 왜 독자적으로 가는지 설명해야 되는지 이 좀 1도 양단의 그런 길에 봉착해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통합하면 대선 가도의 플러스가 될까요? 민주당에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진작까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이 상징되는 게 굉장히 강성들이거든요. 열린 민주당. 조국 사태 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게 민주당이 사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제조건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지지자들은 완전히 강성들이거든요. 이들과 합당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색깔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 지지도를 조금 추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열린 민주당이 사실은 최근까지도 정확한 여론조사 기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8.8% 정도 지지도가 나오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정당들보다 사실은 상당히 높은 오히려 제3정당들보다도. 그런데 그 추세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합당할 사실을 할 필요는 없죠. 당의 지지도만 본다면. 열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하고 싶겠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합당을 해야 될 필요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치권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서랑설려가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은 또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당 소식을 더 다뤄봅니다. 납치해 능욕할 것이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이죠. 윤영찬 의원이 이재명 지사 지지자를 자처하는 인물에게 협박성 메일을 받았다고요. 네. 메일 명의, 발신자 명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광주 이리들 드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용이 좀 극악합니다. 8월 5일에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왔다고 하는데 사퇴하고 이 지사님을 돕지 않으면 가족이라든지 의원실, 여성 직원들 동선 파악을 해놨다. 납치해서 능욕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조선 한결의 동화 등 언론을 지목하면서 여성 기자들 집도 모두 파악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이재명 당선에 의무로 힘을 보태시라 청와대 자리와 적절한 금전도 보장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지사님이 사석에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고 표현하면서 문재인과 그 주변 모두는 감옥에서 보내실 것이다. 같이 여성을 감옥에서 보내실 건가요? 이런 류의 허무 맹랑한 협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히 진실을 가려달라고 하면서 어느 쪽 지지자인지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덧붙였습니다. 편지 내용이 좀 볼수록 뭐랄까요? 더황스럽네요. 이 편지 내용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진작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대 후보의 역공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정말로 사실이다. 이재명 지지자가 보낸 협박 메일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경선관리위원장 이상민 의원에게 마음에 안 들다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장애인 차별 발언들을 퍼부어댔고요. 그에 이어가지고 이제 또 협박까지 하고 나섰거든요. 특히 이재명 지지자들 층이 손가락혁명군이라 해서 과거부터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이른바 저쪽 문재인 팬덤보다 더 과격하면 더 과격하지는 않았군요. 더 과격하면 과격하지 더 과격했거든요. 왜냐하면 수만 좀 열세였지 사실은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캠프에서 이거 방관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진작하자면 개인의 해석이셨고요. 노변호 선생님은 어떻게? 사실 이게 정말로 이재명 지지자인지 이재명 지지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생각인지 어떤 세력화된 사람들의 생각인지 사실은 내용을 보면 허무 맹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재명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낙연 캠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역공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너무 심각해. 물론 이거는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처단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캠프 간에 이간질하거나 서로 간에 못 믿거나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같은 원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같이 헤쳐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게 예전에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이 괴소포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소포. 그래서 그 소포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극우단체에서 보냈을 것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당국에서 검거한 건 누구였느냐. 제약운동권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소아 의원에게 운동권 단체인데 우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의견이 달라졌구나. 이런 악감정을 품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해서 검거하기 전까지는 누군지 모른다.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나고 품격 있는 레이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다시 흔들리는 8월 경선 버스. 오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 다음 주 예정된 예비후보 토론회 일정과 형식을 논의하는데 이를 두고 내부 논란이 있습니다. 18일 또는 19일에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윤 전 총장, 윤석열 전 총장 참석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래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은 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을 안 한 상태라서 등록 이전에 참석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무조건 가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다른 캠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나 본데 이번 토론회 주제가 경제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유승민 후보 띄우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월권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등록도 되지 않은 후보자들에게 이미 경선을 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하태경 의원도 조금 시간이 늦춰져도 충분히 사전 조율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경선준비위가 당원에 있는 조직도 아닌데 아이디어 상당 부분이 이준석 대표로부터 나와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도 반론을 했는데 그러면 원희룡 후보께서 후보 겸 심판을 하시겠는가라고 하면서 결국에 지도부가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누가 하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 대 윤석열 예비 후보의 갈등 구도가 이준석 대표와 일부 주자들의 갈등 구도로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게 경산버스 운전자와 승객 누가 문제입니까? 진 작가님부터. 일단 유승민 띄우기냐 이런 것은 저는 오해라고 보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조금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서두를 이유가 모르겠거든요. 후보 등록도 지금 안 되어 있고 후보가 다 등록된 다음에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이런 토론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데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부터 토론회부터 하자라고 하는 게 혹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이른바 토론 배틀어처럼 그런 것의 반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런 문제들은 자꾸 갈등이 불거져 나오는데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시간을 두고 후보들과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결정해도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불거지니까 이게 당 전체로도 당 전체의 경선 분위기를 띄우는데도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부정사님. 사실 경선준비위원회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봉사활동 그때 하기로 했었을 때 후보들이 다 안 갔던 그 사건. 관련해서 김재섭 위원이 어제인가 우리 나와서 얘기한 게 본인이 사실은 준비위원인데 그 당시에 대표하고는 무관하게 일정을 촉박하게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아마추어적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다른 후보들이 사실은 공감대를 갖거나 그들이 좀 싫어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또 후보들을 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당대표 중심으로 이런 준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당내 갈등이 훨씬 더 야기가 되는 것이고 특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할 이유가 없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좀 토론에 약하다는 얘기 들어드리고 해가지고 본인은 언젠히 미처는 다 드러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걸 당대표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아까 세 번째 아이템에서 윤영찬 의원에게 온 협박 메일 얘기를 할 때 우리 진 작가님이 역공작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특별히 확인된 것은 없는데 그런 말씀을 그냥 하셨던 거죠? 아니. 역공작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약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역공작의 냄새도 좀 난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 수사를 본 다음에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공작도 시나리오가 다양할 수 있다. 그렇죠. 역공작도 시나리오가 다양할 수가 있죠. 누가 했는지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죠. 논란이 될 수 있어서요.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